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서방국가들은 앞타투어서 화웨이라는 중국의 유력한 기술기업을 통제하고 또 배제하는 것일까 사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18년 12월 달 캐나다의 벤쿠버 공항에서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 전격 체포되면서 화웨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번도 화웨이와 관련된 그런 끈을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화웨이폰 같은 경우를 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국내 통신 분야뿐만 아니고 국내 소비자에게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큰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통신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사업 구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이 전체 매출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한 50% 가깝게 차지합니다 2018년도 매출액은 약 121조 6천억 정도입니다 달러로 1071억 달러입니다 2017년 대비 19.5%가 증가했습니다 이익은 9조 9,985억은 약 10조 원 정도 남겼습니다 이익 역시 전년 대비 25.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2,100억 달러 그리고 애플이 2,6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매출의 14%인 17조 1,100억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987년도 런정페이 창업자가 직원 5명과 함께 시작한 그런 통신장비 기업입니다 2007년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28% 그 다음으로 엘릭슨이 27% 그 다음에 노키아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선두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여름 질문 보시죠 하웨이는 진짜 사기업인가 사기업이 맞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중국의 대기업들은 지분 구조가 참 모호합니다 하웨이 역시 아주 모호합니다 창업자인 런정페이 창업자는 지분의 1.4%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웨이 입장은 종업은 지주회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창업자인 런정페이 창업자는 초기 시질에 인민해방군의 물량이 성장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관급 물량과 또 관외 보조금 지불이 하웨이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창업자는 하웨이는 절대 중국정부나 군의 스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화웨이는 외관은 바깥모습은 사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요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준국영기업이자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영기업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딜을 많이 봐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창업자의 딸이 캐나다에서 구속됐을 때 그것이 사기업 차원의 일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하고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렁정페이 창업자의 중국 공상당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화웨이를 서방국가들이 배제한 진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도 상세히 좀 알아둘 만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백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뒷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백도화는 용어를 해설하면 고객이나 고객사의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모르게 살짝 어떤 장비를 설치하면 그 장비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장비입니다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란 회사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이나 한국에 네트워크를 장비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백도화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백도화가 설치가 되면 그 시스템을 하웨이가 공급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들 위치 정보라든지 접속 기록 로그인 정보 그 다음 시스템 사용 내용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까지도 탈취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백도화입니다 백도화를 설치한 업체만이 대부분 알고 고객들은 관심 있게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이용하는 시스템에 백도화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화웨이가 어떤 시스템을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 다음에 화웨이가 원격으로 그 공급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회사의 제품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백도화를 설치해서 화웨이가 정보를 탈취하거나 또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원격 조정을 통해서 고객사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셧다운 그냥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2012년 초에 미국의 수백만 대의 중국산 스마트폰에 백도화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백도화 설치가 되면 사용자의 모든 관련된 정보 위치정보, 로그인정보, 생성정보, 문자정보를 다 그것이 72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화웨이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화웨이란 회사하고 중국의 공안당국자들이 그 사용자의 정보에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그런 위험이 전 12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화웨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통신을 가로채거나 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의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2012년부터 있어 왔고 좀 더 나가면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 화웨이가 백도화를 설치해 놓으면 원격 조정을 통해서 작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작동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격 조정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조정할 수 있겠군요 아주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것을 시스템에 시스템 내에 설치한 간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첩은 사람이지만 백도화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훨씬 더 사람과 달리 발각될 염려도 없고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18년부터 미국의 정보기관 CI라는데 FBI라는데 NASA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 혹은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화웨이와 같은 중국산 그런 정보기기들이 그동안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분야에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위구르족들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특정 앱을 깔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최장 10일 정도의 구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앱이 바로 먼 거 아니까 그것은 공개된 백도화인 겁니다 그것을 설치한 사람은 위치정보, 통화정보, 로그인정보, 그 다음에 검색정보 이런 부분을 다 자동적으로 그 정보가 72시간 간격으로 중국 공안의 역량력 하에 있는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대상을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공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천병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화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에도 미국에서 중국산 그런 스마트폰의 백도화 수치 문제가 발견돼서 상당히 시커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는 외관은 외피는 사기업이지만 철도철미하게 중국 공상당의 지배를 받는 중국 공상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공상당의 관할화에 있는 국가기업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화웨이는 모바일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을 고객들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장비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계 과정에서 그 백도화, 뒷문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모든 정보는 바로 화웨이가 소유할 수 있고 화웨이가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의 공안당국이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원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보안시설이라든지 국방시설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자국 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간첩활동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안보적인 차원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안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달리 네트워크 장비는 한번 깔리게 되면 수십 년 정도 작동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가 바로 중국인들의 손에 중국의 공안당국의 손에 다 넘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웨이를 배제하는 5G의 그런 구매 과정에서 배제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정도가 아니고 그 장비를 아웃시키는 것이 배제시키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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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